Q. 나야? 내가 혼자야? Q. 나야? 나 혼자야? Q. 나야? 나 혼자야? Q. 나야? Q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우리 페이크가 거기까지밖에 안 돌아왔는데 Q. 17만원으로 100원씩만 보내주세요. Q. 일단, 노래를 다시 할 줄 몰랐고요. 어... 구체 다시 내놔? 흔히 허전해! 아니 우선은, 우선은 줬다 뺏는 거 있으니까 줘보세요. 어허. 아 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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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다. 어? 걸레됐네. 걸레됐네. 어, 판처럼. 어허. 너도 할래, 너도 할래. 아, 구체. 네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저희. 여러분. 야, 진짜. 좋았다. 여러분. 어어우? 어휴. 아슬아슬 하게 agree czy t의 어쨌든, 존나 시원하게 네요. 샹. 으이, 자. 어허... 어허. 저희 노래 뭐, 에코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요. 저희, 그래도 이제 저희가 셋이서 가장 뭐, 열심iałidente 앨범이었으니 저희들이 좋아했던 앨범이 있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. 자. 뭐 사실 대학교 행사나 요즘에 가면 이런 노래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뭐 믿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같이 읽어봐요 저희 뭐 빠르고 신난 노래는 아니지만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 요렇게 시작해요 샷도완완 이럴 듯 저 말로 생각이 나 그러다 북봐 졸아 자꾸둘은 우리 나와 샷도완완 이럴 듯 저 말 넌 생각이 나 그러다 북봐 졸아 자꾸둘은 우리 나와 почему 우리 나와 내 생각엔 안이 못하 지금은 너 생각엔 너무 많이 났어 외로웠죠? 괴로워로워 아프고 힘들 때 그리고 외롭다고 느낄 때 오늘처럼 비라도 안 오는 밤이면 우리같이 도우던 에로 미디어 우디가 더 맘에 통 오늘 없으니 너희들만 하게 해 힘들게 해 우리 다시는 하루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왔나 후회해봐 오늘밤도 잡아뜨네 이제 좋겠네 날 풀리고 니가 와 자꾸 안와 이럴 듯 천만 너 생각이 나 그러다 붙받쳐 올라 자꾸 눈물이 나와 니가 와 자꾸 안와 이럴 듯 천만 너 생각이 나 그러다 붙받쳐 올라 자꾸 눈물이 나와 우연히 너의 유리로 속 너 다른 사람 만난다면 너 그래야겠지 어쩔 수 없지 이라고 생각하면 더 나 수락을 했지 널 지우려 애써 보지만 여전히 난 너에 대한 그리움만 널 잖아야 해 나는 부담 오늘도 전부 듣는 이 밤 변해가는 대상 변해가는 사람 등극 속에 우리 둘 우리 둘이 정말 사랑했었나 왜 왜 왜 왜 헤어졌나 그렇게 내버린 우리 사연 어떻게 끊어진 우리 인연 생각해봤자 후회해봤자 니가 좀 귀찮아주자 지워 버린다 비가 와 자꾸 왕왕 이럴 듯 천만 너 생각이 나 그러다 붙받쳐 와 자꾸 하 하 비가 와 자꾸 왕왕 이럴 듯 천만 너 생각이 나 그러다 붙받쳐 와 자꾸 눈물이 나와 여기 하나 붙잡아 피아노 도둑 촬영 시작해요 8Bounce 8Bounce Bounce 시인 발아치고 저넬다 전화 손가락에다 전화 시인 발아치고 저넬다 전화 전화 시인 발아치고 저넬다 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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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인 발아치고 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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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